말리포에 거의 도착해 갑니다. 물이 조금 빠졌네요. 한 30cm 정도 물이 빠졌네요. 저 앞에 노란 도쿄가 있는데, 줄락을 했던 도쿄입니다. 자 가서 천천히 줄락을 걷어보겠습니다. 봐야 목다리가 잘못 있을 것인가. 투어를 하고 와서, 물살이 지금 어디로 흐르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. 물살이... 바위쪽으로 흘러가네요. 바위쪽으로 흘러가네요. 일단 앉아서... 바위쪽으로 흘러가네요. 바위쪽으로 흘러가네요. 바위쪽으로 흘러가네요. 줄락입니다. 줄락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. 바위쪽으로 흘러가네요. 줄을... 불어버리고... 바위쪽으로 흘러가네요. 바위쪽으로 흘러가네요. 바위쪽으로 흘러가네요. 느낌이 없네 물었으면 좀 묵직할텐데 자 1차 꽝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